오늘 영상은 뷰티빌드에 대한 부분을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영상을 켰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뷰티빌드를 판매하는 업체는 저희 몬스터 스트링스입니다 저희 몬스터 스트링스는 뷰티빌드 정식 수입 업체고 정품 밴드, 정품 벨트부터 시작해서 기타 부품들을 다 보유하고 있고요 뒤에 보이시는 제품들은 벨트 스커트, 그 다음에 V8, V스커트, V4 그래서 4가지 종류가 현재 저희 공장에 있고요 이거는 당일 주문, 당일 배송으로 바로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12월달 중으로 스탠딩 힙스러트, 스탠딩 아웃 타입, 그 다음에 V4, V스커트까지 해서 각 100대씩 해서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최대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2월 이후부터는 로켓 배송이라 해서 당일 주문, 당일 도착으로 해서 제가 배송을 할 예정입니다 벨트 스커트, V스커트, V4, V8 이 4가지 제품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벨트 스커트, V스커트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벨트 스커트입니다 벨트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구성품에 이 바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바로 인해서 로우라든지 데드라든지 여러 가지 포지션을 만들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벨트 스커트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성분들, 운동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제품의 이상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 V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V스커트보다는 사이즈가 많이 컴팩트합니다 그게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발판이 위아래로 조정이 돼서 수평까지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햄스트링 쪽이라든지 둥근 쪽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포지션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V4, V4는 국내에서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원판을 꽂고 하는 힙스루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V4는 플레이트로이드 원판형 힙스루트라고 보시면 되고 옆에 거는 V8입니다 핏머신입니다 V4랑 V8이랑 다른 점은 플레이트로이드냐 핏머신이냐 이 차이점인데 개인적으로 이 두 개 중에 선택하시면 V8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V8 자체가 힙스루트 자체가 여성분들이 좀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인데 요즘에 이게 남성분들도 힙스루트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스커트 하체 운동하기 전에 뭐 이게 고관절이라든지 이런 게 선피로를 한다고 해서 원판을 많이 꽂고 엉덩이 쪽을 먼저 선피로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남자분들이 막 이렇게 서 놓으셨다가 나중에 또 여자분들이 사용하려면 원판을 또 뺐다 꽂았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핀으로 해서 무게 조절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 무게감은 플레이트로이드보다 훨씬 핏머신이 무겁습니다 핀을 다 꽂고 해도 웬만한 남성분들도 못할 정도의 무게감도 좋고 사용 편의상도 좋고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서 V4, V8 중에 선택하신다면 V8을 추천을 드립니다 뷰티빌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제품에 문의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현금, 카드, 리스가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뷰티빌드를 판매하는 저희 몬스터 스트렝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